한 주간 지역언론에 보도된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고용산 일대 대규모 산림보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중부메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채석장으로 쓰였던 생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고용산 산림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10월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채석지의 지형과 산림경관을 보건하며 황폐화된 식생을 보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석장 1원에 친환경 생태보건 공법을 적용하고 양질 흙을 채워넣으며 소나무와 굴참나무, 진달래, 담쟁이넝쿨 및 인동을 2만 6천여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대단주 아파치가 모이면서 1만여 세대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되는 지역에서 분양이 활발하다고 아이뉴스24가 보도했습니다. 천안 동남구 신보동 1원에 한화포레나 천안신보를 분양하는데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76에서 159제곱미터, 60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산 모종지구의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르츠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27층 9개동, 전용면적 74에서 99제곱미터, 927세대 규모로 마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의 한 골프장 조상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을 진입도로 과속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중부메일 황진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한 주민은 집안에 있으면 대형 공사 차량이 과속으로 달릴 때 진동이 느껴질 정도라며 좁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소한 진입도로인 만큼 항상 사고 위험이 상조돼 있다 보니 과속에 따른 주민들의 공포감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안 신입미술관은 5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인간과 지구 환경의 관계에 관한 예술적 고찰을 담은 지구의 시간을 읽는 방법 사이의 거리 9시 47분 전시를 개최한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 매체를 중심으로 환경 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프레임 너머 자연과 우리의 삶을 교차해 재해석한 국내외 작가 7명의 사진과 영상, 설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